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오늘은 다가올 연말을 맞이해 2024년 다이어리를 추천해볼까 해요 저처럼 그날의 기록이나 업무용으로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한 해 1년 365일을 나와 함께할 하나의 다이어리를 선택한다는 게 매년 고민이실 거예요 아무 다이어리나 쓸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 백년 역사를 품은 파일로펙스의 영국 명품 다이어리를 소개할게요 1921년 영국에서 설립된 백년의 역사 깊은 브랜드 파일로펙스에서 제작했어요 천연 소가죽의 최상부층인 풀그레인 프리미엄 가죽 커버를 사용했고 수제작된 디테일과 기능성을 갖춰 다이어리계의 명품이라 불려요 19mm의 링 사이즈로 단단한 고정력은 물론 총 7개의 포켓으로 수납력이 어마어마해요 펜은 물론 지갑 대용으로 카드나 지폐 영수증도 수납 가능해요 기존 칼라에서 이 핑크 칼라는 신상이에요 아기자기하고 다꾸용으로 딱인 칼라감이죠 너무 쨍하지도 않아서 물리지 않는 은은한 색감이에요 다이어리 사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속죄 구성이죠 알차게 준비한 파일로펙스의 속죄를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또한 속죄는 중성질을 사용해 오랜 기간 보관해도 변색되지 않아요 a7 포켓 사이즈랑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성과 고급스러운 패키지 좀 보세요 상자에 포장되어 선물용 쇼핑백과 함께 진정해줘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을 정갈한 패키지와 파일로펙스의 정품 로고까지 각인되어 있어 취직선물이나 승진선물 또는 직원 복지 등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선물해보세요